이십 번 문제를 보면은 이 플러스 비가 이씨가 되는 반응인데 개수만큼 반응하면은 몰수가 일만큼 줄어드는 반응이죠 나에서 다로 갈 때 이를 추가했고 가와 나의 밀도비가 사대 삼이다 가와 나는 질량이 서로 동일하기 때문에 밀도비가 부피의 역수비가 돼요 즉 부피가 4대 3 여기가 3V리터라는 거죠 가에서 나로 갈 때 부피가 1만큼 감소했다는 거는 기체는 부피를 몰수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수만큼 반응한 반응이네요 A가 2만큼 반응했고 C가 2만큼 형성되고 B는 1만큼 반응해서 여기가 2가 되는 반응이네요 이제 1B가 전체가 반응해서 2C가 생기고 여기가 4 그러면 A는 2겠죠 여기서 나에서 다로 갈 때 A가 2개만큼 사용됐는데 2개가 남았으므로 총 4A를 넣었네요 이제 문제를 봅시다 V를 구하려면은 가의 밀도는 4V분의 질량을 구하려면은 여기가 2A가 3W니까 여기도 3W 4.5W 얘와 이게 동일함으로 V는 1.5 2분의 3 가와 나의 전체 질량이 동일함으로 여기가 1.5WG이면은 여기는 0.75W 총 4.5W니까 여기는 3.75W 4를 곱해주면은 12 대 15이므로 5분의 4 5분의 6이 나오네요 5분의 9